휴먼시스가 정말 지루하게 놀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니 뭐 어린이 폐렴하면서 지금까지 부각 못 받았던 코로나 때 올랐던 종목도 다 오르는데 왜 휴먼시스는 오르지 못하냐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지금 61선 거의 지금 차트가 맞물렸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가서 버티기만 하다가 조금만 진짜 한 2300원만 뚫게 되면은 아마 한 3000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빡센 그런 종목도 아니고 맞잖아요. 현재 시가총액 많이 내려온 게 맞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본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돼요. 그런데 부채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재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많이 벌어놨는데 사실상 이때 많이 벌었을 때 뭘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못한 거는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이런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투싱크 다 버리고 연기금 버리고 있는데 뭔가 사모펀드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모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대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를 날이 나온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사놨다는 거는 빠르게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놓을 건데 하도 부각을 못 받고 실적 갭한다고 하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왔다. 아무튼 간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필요한 뭐 키트 의무 하면서 또 얘기 나온 게 있는데 또 하나 더 나올 게 뭐냐면은 현재 마약이 너무나도 크게 문제예요. 마약. 또 이번에 마약처를 한 개 다시 개설해야 된다. 저번 전 것 때 없앴죠. 마약 관리 부서를. 마약 관리하는 부서를.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지금 11월 달에 열렸는데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마약처 다시 만들어라. 지금 마약범도 그렇고 지금 뭐 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판국인데 이거 가만히 놔둘 거냐. 이거예요. 이 마약 판돈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정치판 정말 개판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마약검사 치료제 이게 또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정책주로 수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휴마시스 한 번 더 그것 때문에 부각받는 날이 올 거다. 지금 타면은 3천원까지 갔을 때 50% 수익 구간이에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종목이고 어차피 손절폭 짧아요. 이전 신저가 갱신만 하면 됩니다. 1,943원 요구만 안 무너지면 돼요. 저는 대충 1,900까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폭도 그렇게 길지 않고 5%밖에 남짓밖에 안 할 거예요. 오르면 50% 수익.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면서 손익비를 잘 챙겨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약검사센터 운영되고 뭐 하고 하면 분명히 휴마시스도 요구에 대해서 부각받을 거예요. 또 이번에 미국에서는 무조건 공항에서 마약검사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아무튼 간에 또 제가 아무튼 손절과 목표가 말씀드렸어요. 가격으로 말씀드려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식은 휘발성 정보가 강해요. 그래서 까먹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휴마시스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A안, B안 해가지고 오를 때 대응 전략, 내릴 때 대응 전략.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 추가 매수가 전략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어렵게 보실 생각도 없다. 근데 제가 이걸 보내드리려고 해도 뭘 알아야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위에 제 전화번호 잠시 오픈해둘게요. 여기에다가 저한테 휴마시스 010-5929-7823 이쪽으로 휴마시스 딱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데 아마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 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 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 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 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